소첩의 처소의 내강과 궁료들을 좀 늘려주시옵소서. 거느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 적어 위신이 서질 않사옵니다.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게. 난 이제 아무 힘도 없는 중전이네. 그래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사옵니까? 그리 해주시옵소서. 그래야 저도 중전마마와의 비밀을 더 엄중하게 지키지 않겠사옵니까? 뭐? 가뜩이나 민씨 가문이 위태로운데 이런 비밀까지 새어나온다면 그야말로 큰일 아니옵니까? 네가 지금 날 거박하는 것이냐? 마마 내년이 지금 내 가문을 두고 흥정을 버리는 거냐? 감히 내 가문의 비극을 입에 올리면서 날 조종하겠다는 말이냐?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가에서 당장이라도 닌인과 정을 통했다는 종놈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. 내가 그리 해주길 바라느냐? 아니옵니다. 잘못해서 합니다. 용서해 주시옵소서. 착각하지 말거라. 너의 인생이 불쌍하여 거둔 것이다. 비열한 방법을 몰라서 살려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답기 위해서 살려둔 것이다. 예, 예, 중조마마. 명심하겠사옵니다. 당장 나가거라.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. 예, 예, 중조마마. 예, 예, 중조마마. 한글자막 by 한효정